K-POP, K-드라마 등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15초 남짓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틱톡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인데요. 여기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이커머스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카툰 필터로 사진을 찍자 실제 얼굴 대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입혀져 나옵니다. 쇼폼 플랫폼 틱톡인데 원하는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일상 기록과 놀이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쇼폼 위상이 커지면서 전세계 틱톡 월간 이용자 수만 16억 명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도 잇따라 쇼폼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틱톡은 향후 운영 계획으로 콘텐츠 다각화와 크리에이터 수익화 지원, 콘텐츠 제작을 돕는 기능 출시를 통해 트렌드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틱톡샵을 꼽았습니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쇼퍼테인먼트 전략입니다. 현재 동남아 6개국과 영국, 미국 등 총 8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틱톡샵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틱톡 코리아도 플랫폼 운영을 고려 중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SNS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은 지금 사실 인플루언서 중심보다는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플랫폼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틱톡도 그 플랫폼 자체가 젊은 사람 중심, 젊은 소비자, MZ세대 중심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또는 쇼핑몰 서비스를 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쇼퍼테이먼트는 오는 2025년까지 아태 지역에서 1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하는 정말 멀 dizings에 상황이